안녕하십니까 공급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캠핑을 막 하기 시작하는 계절이 돌아왔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저한테 이제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발전기가 2kg인데 이거 전기장판 쓸 수 있어? 아니면 밥솥도 쓸 수 있어? 이런 문의가 많고요. 혹은 발전기를 사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용량을 가진 발전기를 사야 될지 모르겠어. 좀 가르쳐줘.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발전기에 대한 설명에 대한 소개를 좀 한번 시켜봐 드릴까 하는데 내가 가진 발전기를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이만큼의 전력을 가진 제품을 쓸 때는 얼마만큼의 전력이 필요한 발전기를 쓰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거든요. 자 이제 일단 발전기를 보시면 이 지금 뒤에 단위가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KVA라고 표시가 될 수도 있고요. 킬로볼트 암페어로 이렇게 피상 전력 진짜로 일단 순수하게 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전기량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KW, 킬로와트라고 유효전력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양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양을 표시해 놨을 수도 있는데 이거 두 가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근데 대부분 발전기는 요즘은 KVA로 표시가 됩니다. KVA, 피상 전력이고요. 자 그러면 KVA로 표시가 되었을 때 전격 출력과 최대 출력이 적혀 있습니다. 전격 출력과 최대 출력 자 최대 출력은 잠시만 빼놓고요. 이제 전격 출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전격 출력이 KVA로 적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KVA를 놔두고요. 내가 이 발전기에 지금 어떤 제품을 걸지 이 어떤 제품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 이 두 가지만 구분을 하셔도 지금 50%는 다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항성 부하를 받는 제품군들이에요. 뭐 백열구나 할로겐 램프, LED 등 같은 것들 전기만 딱 흘려주면 작동이 되어지는 전기를 별로 안정적으로 쓸 것 같고 별로 안 먹을 것 같고 이런 제품들 그리고 유도성 부하를 받는 제품들이 또 있거든요. 이 유도성 부하를 받는 제품들은 흔히 말해서 코일이 감겨있는 제품들을 의미해요. 대표적인 예가 거의 90% 이상이 모터가 장착된 제품들 뭐 그라인더, 청소기, 고압세척기 등등이 되겠죠. 이렇게 내가 가진 발전기의 용량을 확인을 하시고 내가 지금 걸려가는 제품군이 이 둘 중에 어느 건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자, 저항성 부하를 받는 제품을 만약에 건다고 하정을 하면 내가 가진 아까 전에 전격 출력이 있었죠. KVA라고 표시되는 전격 출력 여기에서 0.9를 곱해 주시면 이 지금 내가 가진 전기 제품들을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이 전기량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0.9를 안 곱해도 돼요. 사실은 만약에 뭐 4000KVA라는 전격 출력을 가진 발전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내가 지금 등만 꽂았을 거야. 배결등, 10W짜리 배결등 그러면은 40개를 쓸 수 있다는 이 결론이 도출하잖아요. 근데 진짜 40개를 다 꽂아 쓰게 되면은 정말로 100% 다 쓰다 보니까 조금 불완전할 수가 있다 보니까 0.9를 곱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4000KVA에 전격 출력이 나오는 발전기 0.9를 곱하면 3600이잖아요. 여기서 0.9를 곱했는 게 유효전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0.9는 역률이라고 하는데 전류와 전압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역률이 낮아져요. 그래서 저항성 부활을 받는 제품들은 그래서 저항성 부활을 받는 제품들은 역률이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1위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발전기 전격 출력 KVA 기준에 0.9를 곱했는 유효전력만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도성 부활을 받는 제품들은 그라인다, 청소기, 고압세척기 등등 이렇게 뭔가 부활을 많이 받는 제품들을 가리키는 건데 이런 제품을 쓸 때는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발전기의 전격 출력 KVA에 곱하기 0.8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도성 부활을 받는 제품들은 전류와 전압의 차이, 위상 차이라고 하죠. 위상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역률이 굉장히 낮아지는데 역률이 낮다는 말은 아무리 야가 지금 100이라는 전기를 주더라도 내가 그대로 다 못 써. 마음대로야 아마 지그재그로 그래서 0.8을 곱했는 수치를 이 지금 유도성 부활을 가진 제품들을 쓸 때는 쓸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이제 거의 한 70%까지 왔거든요.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은 내가 가진 발전기 용량을 확인하시고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제품군이 어떤 제품군인지를 확인하시면 거기에 맞는 역률을 곱했는 게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제품군에서 최대한 쓸 수 있는 전력이라는 게 확인이 되셨죠. 근데 그라인다, 청소기, 고압 세척기, 콤프레셔, 용접기 뭔가 지금 전기를 많이 먹을 것 같이 지금 느껴지는 이 제품들은 이 0.8이라는 역률을 곱하고 나서도 또 뭔가를 하나 더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기동 부하 배수라는 것을 참조를 시켜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가진 발전기가 2000 KVA라는 전격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지금 걸어 쓰려고 하는 제품이 그라인다입니다. 손그라인다. 자 이렇게 그라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00 KVA라는 전격 출력을 가진 발전기가 있고요.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제품이 유도성 부하를 받는 제품이죠. 근데 이 제품의 소비전력을 봤더니 750W입니다. 그러면 자 2000 KVA니까 거기서 유도성 부하를 가진 제품이니까 역률인 0.8W 곱해라고 했다. 0.8W 곱하니까 1600W를 내가 쓸 수가 있어. 지금 이 제품을 쓰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이 750W짜리니까 두 개는 걸어 쓰겠네 하고 두 개를 걸어 쓰면 쓰다보면 발전기가 퍽 하고 떨어져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유도성 부하를 가진 제품들은 이 지금 역률 0.8W 곱하고 나서도 기동 부하 배수라는 것을 참조를 시켜줘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표로 남겨 드릴 겁니다. 모든 제품군마다 유도성 부하를 받는 제품군에 한해서 모든 제품군마다 토스트기, 냉장고, 그라인더, 세척기, 청소기 등등 이런 모든 유도성 부하를 받는 제품군들이 기동 부하 배수가 다 다르게 존재해요. 가령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기동 부하 배수가 2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2000KVA라는 전격 출력이 나오는 발전기에 이 지금 750W짜리 그라인더를 걸어 쓴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을 해볼게요. 자 2000KVA 내가 거는 게 유도성 부하를 받는 제품 0.8W 곱한다 그러면 1600W를 쓸 수가 있어요. 그라인더를 꽂아 쓰기 때문에. 근데 그라인더의 용량을 봤더니 750W다. 그러면 여기서 기동 부하 배수 그라인더의 그라인더라는 제품군의 기동 부하 배수인 2를 곱합니다. 750W 곱하기 2를 하면 1500W가 나오죠. 근데 아까 전에 발전기에다가 역류를 곱했는 거는 1600W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기동 부하 배수까지 곱하고 났는데도 이 지금 전격 출력에서 역류를 곱했는 전력 안으로 들어오면 완전 안전하게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거 750W니까 2kg 용접기에 그라인더 2개 걸어도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될 수 있어요. 부하를 정말로 적게 받는 작업만 하신다면.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는 쓰면 90% 이상이 쓰다보면 발전기가 떨어집니다. 시동이 꺼져 버려요. 이 느낌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성 부하를 받는 제품들은 전격 출력에서 0.9만 곱해서 그 전력만큼 다 쓰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근데 유도성 부하를 받는 제품들은 0.8을 곱하고 나서도 기동 부하 배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동 부하 배수를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유도성 부하를 받는 제품에 곱했는 전력이 이 지금 내가 쓰려고 하는 발전기의 전격 출력에 곱하기 0.8 했는 것보다 낮아야지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어떤 제품을 어떤 발전기에 걸어 쓰더라도 된다 안 된다가 확실하게 지금 판단이 되실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너무 좀 지루했지만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렇게 아시게 된다면 분명히 발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발전기를 구매함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가진 발전기에 어떤 제품을 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밑에 하단에 또 표도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제품이 내가 쓰려고 하는 발전기에 쓸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지금 이만큼의 전기를 가진 제품을 쓰고 싶은데 얼마만큼의 용량을 가진 발전기를 구매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았지만 간략하게 발전기에 대한 사용방법 발전기에 대한 사용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 편에도 또 좀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